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3월 17일 금요일 목상말씀 시간입니다. 가로대 와아포라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엄밀하신 하나님 너무나 평범하게 역사를 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삶 속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니 아주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외친 것입니다. 나 다나엘에게 와포라 다나엘은 나사렛의 사람들을 무시했지만 그러나 빌립은 자신있게 외쳤습니다. 만약 빌립이 자신감이 없었다면 전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들어보고 판단해라 참으로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생명을 하늘 앞에 인도하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지켜주고 돈을 주고 사랑해주고 능력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뱀투성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방해한 그 뱀이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뱀이 잘해주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뱀이 지혜를 발휘하여 능력이 가득합니다.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있는 자가 잘해주니까 그의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구원하고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온전한 구원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빚은 청산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회개함으로 청산해야 됩니다. 나 다나엘에게 평소 잘해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을 뽑는다면 빌립이지 않겠습니까? 빌립이 나 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뱀에게 데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정말로 크나큰 도움의 손길입니다.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진리를 듣고 하나님을 성긴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믿고 왔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못 올 수도 있었는데 왔습니다. 내가 왜 이제서야 하나님을 믿지? 내가 왜 이제서야 이런 온전한 진리를 듣지? 예전에 올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돋힌 것입니다. 인생의 밧데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충전하기 위해서 하늘 앞에 나가 나아옵니다. 그 엄청난 에너지를 다른 데 다 소비하고 젊음을 다 소비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을 다 소비하고 그 많은 물질을 다 소비하고 청춘과 인생을 소비하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어인인 척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코개 숙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큰소리 치는 자가 아니라 낮은 소리를 내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제하는 삶이 아니라 대신 회개하며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온전한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 아직 오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것이고 가진 자가 큰소리를 치고 능력 있는 자가 자랑거리가 되는 사회가 되고 교회가 되고 조직이 되고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온전한 진리를 몰라도 반쪽짜리 진리를 안다할지라도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더욱 고개를 숙일지인데 모르면 모를수록 더더욱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인도 고개를 숙이는데 죄인은 진짜 더더욱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고통 속에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온전한 진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진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장세부터 태초부터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입니다. 지금 모르면 나중에 알게 될진데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때 그 시대 내가 존재하고 있는 때를 감당해야 됩니다. 피눈물을 흘렸으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한이 있어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전도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인도하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빌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젠 내가 빌립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린다. 전도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업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와보라 와보라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애국도 아니고 신광야도 아니고 가난에서 믿음생활을 하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빌립같은 존재가 되고 와보라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돌내도 크고도 놀랍고 위대한 하늘의 일입니다. 와보라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면 모든 것이 막을 내리고 끝날 것입니다. 당당하게 와보라 와보라 외치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부끄러움도 없고 지침과 낙심이 없는 포기가 없는 빌립같은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경수가 꺼내졌으니 경수를 이열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생명의 대가 꺼내졌으니 생명의 대를 이열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물질보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독립군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순교의 정신을 가진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딱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명만 있어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자, 형제를 의식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만을 의식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자를 꼭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 앞에 말씀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힘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다고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용사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살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시오 자연재해를 통해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젠 끝이 다 하였을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꼭 동시성으로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힘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수호하는 천사님이여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 드리오니 와보라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왔듯이 반드시 올 자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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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